안녕하세요 슬롱부자TV 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서울둘레길 4-1 코스에 이어서 오늘은 몇 코스일까요? 4-2 코스! 4-2 코스인가요? 4-2 코스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2 코스 구간이 양재시민의 숲에서 어디까지죠? 몰랐는데? 아마 4당역, 우면산을 넘어서 4당역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그럼 오늘 또 날씨가 약간 흐린데,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2 코스 출발! 7-9 코스 출발 아아 참 참 참 우리 꼭 수족관에 있는거 노랭이새우 같습니다. 뒤에서보니까 노랭이새우고 헤엄치는 것 같아요. 색깔도 딱! 자 이제 우면산 우면산 입구로 들어갑니다. 앞에도 가족들이 가고 있는데 참 정겨워 보입니다. 노랭이 같이 가자! 노랭! 앞에 엄마 노랭이하고 새끼 노랭이 2마리 들어가고 있는 꼭 수족관에 썰롱무자 수족관에 있는 노랭이들 귀엽죠? 썰롱아드 스틱 등장 스틱킥고 잘 가는구만 계속 나오는데 계단? 무한의 계단인가? 언젠가 올라가니까 힘드나요? 인생에 힘든 일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많이 남았어 어디갔는데 산새소리가 참 신기하게 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울어봐 지나가는 길에 산새소리가 들리시나요? 꾹꾹꾹꾹! 사장역 방면에서 이쪽으로 올라와도 뭐라고? 힘들다 뭐라 그래서? 힘들다 지옥이라 그랬나? 응 진짜 지옥을 맛을 못봐서 그랬구나 중간에 내려오는 길에 겨우 식탁을 찾았습니다 이쪽에 식탁이 대모산에 비해서 식탁이나 이런게 식탁이 많지 않다는게 특정이네 산중국에서 맛있는 식욕김밥 그리고 샌드위치까지 샌드위치까지 샌드위치 즉 firstly 샌드위치 우리 마이ност 몇가지 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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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욕심 있는 슬랑아들은 앞쪽으로 치고 나오는군요. 역시 백제 15대 침류왕 때 백제의 불교를 전해준 동진의 마라난타 대사가 설법하러 백제에 오는 동안 음식과 기후가 맞지 않아 수토병에 걸렸는데 땡땡땡땡땡 보면 대성사를 지나가서 이제 사당역 가는 방향인데 갑자기 이런 좋은 길이 나타났습니다. 설라드 길 좋지? 너무 편하지? 대답 안하나? 실렁실렁 하면서 계속하네. 저 아파트가 방배 람미안이었습니다. 자 갑시다. 요즘 다 삶마다 이렇게 났어. 이게 안 무너지고 배송하게 하도록 하려고. 산사태나 이런게. 이렇게 해버리니까 잘 모르겠다. 좋은거지? 안 좋은거지? 산사태리아 예방하려면 나뭇을 많이 줘야겠다. 산사태리아 예방하려는 중 자 갑시다. 산사태리아 예방하려는 중 산사태리아 예방하려는 중 갑자기 설라나들 신나함 자 그럼 군과 일발장전 높은 산 깊은 골 높은 산 깊은 골 정막한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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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내린 전선을 눈 내린 전선을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우리는 간다 산다 산다 산사태리아 예방하려는 중 야 너 군대가면 너 성공하겠다 너. 상 받겠어. 미리 한국 구했을까? 아빠 덕이 나중에 가면 아빠 덕이다. 난 모르는데 갑시다. 아빠는 군대 어디 나온 줄 알아요? 몰라 땡크 몰고 왔어요 땡크부대 전차병이었어 기갑과 함 부르자 기갑과 뭔데? 기갑과 이 하늘 이 하늘 이 땅에 이 땅에 푸른 정기로 푸른 정기로 기운 찬 기운 찬 우리 애기가 우리 애기가 우리 애기가 하늘로 뻗어 하늘로 뻗어 하늘로 뻗어 잔다 뭉쳤다 뭉쳤다 힘의 용사 힘의 용사 주민과 함께 우면산 살리기 맞습니다. 그때 아까 저렇게 논의가 아까 전에 산사태 때문에 제가 잊고 있었는데 2011년 7월달 산사태 아 그때 저 기억납니다 안타깝게 거기에 주민들도 사망도 하고 있었죠 자 참고하시고 산사태 예방 잘합시다 자 갑시다 아우 새소리가 들리네요 이쁜 새소리들이 여기 여기서 사당위까지 한 2.7km 남았다고 하는데 어디에 가 혹시 토르타 파워 수상아들 힘들다고 하면서 토르타 목을 마시고 저 순간 토르타 벌써 에너지 끝 에너지 끝 여기서 몇 미터 왔습니다 토르타 파워 다시 날이 안폭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하냐 아이고 할아버지 통으로 돼버렸네 토르타 파워 어떻게 됐어 가자 힘내라 거의 많이 올라왔다 셀렁아들 가자 돌탑 자 여기서 부터는 서초부입니다 셀렁아들이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 오 셀렁아들 안정된 자세 딱 저 모자 쓰고 스티크 하나 들고 오 셀렁아들 진짜 FM 으로 걷는데 딱 박자가 찍어 딱 딱 DOT 야 열심히 걷는 박자 딱 스틱 찍고 딱 어? 야 여기 편계리인데 뭐 신나 가자 은행선 넘어왔어 이제 마지막 4단계 방향 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체력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이제 3코스 까지 4-7코스 까지 완료했고 이쪽 산에는 초소를 많이 만들어놨죠 진지구축 4-4코스 저장 찍는 곳이 나타났습니다 서류나들 발견하고 공작 뛰어가네요 또 3까지 떴네요 데모 오면상 코스3 여기는 어디있지? 찍어봅시다 소모양이 우면상 우면상이라고요 소가 자는 모양으로 누워서 자는 모양이에요 동태로 닮았다고 우면상이에요 아이고 여기 소모양 한번씩 볼게요 이런 모양입니다 자 자 자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